제이언이 영화 안전... 제이언이 영화 왜예요? 공포 영화가 저를 구월해졌거든요 김재양 감독님이시죠? 사람이 충고를 한 번 들어 나중에 피노물을 흘면서 후회하지 말고 불타죽은 여배움이지 신빈이라는 극장에서 영화는 내려고 그렇지 죽으면 더 끔찍한 게 뭔 줄 알아? 나 안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여자가 안 지시잖아요 당신은 역시 미쳤어 이제 그만 영화를 끝낼 때야 안 돼! 어땠네 영화 무서워?